기아 타이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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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부터 합니다. 그런 봉을 이예게 어떻게 뜬질지, 그렇죠? 아하! 흔들었습니다. 자, 백컴 홈에서! 아유... 뜹니다 김원섭! 잘 뜬졌네요. 좋은 피칭이었습니다. 아, 또 뛰었어요. 네, 또 스타트 뜬코! 2루에 갑니다! 펜트라이크 세입됩니다. 날 기다리고 있는데, 스윙! 네, 좋은 볼이죠. 삼신!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볼렉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트라이크 아웃입니까? 네, 2루에 공감합니다. 볼이예요, 볼. 지금 왕몸으로 갔는데... 바깥쪽으로 가네요. 네, 이번에는 삼진입니다. 박찬! 자, 송신영 4.93. 22경기 나와서 4패 4홀드, 2할 집은 사리에 피한 타율.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강한 감독이 알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네요. 쳤습니다! 아주 적소! 터수! 2루수! 1루에! 6,4,3! 거의 못 본터 사인이 나오거든요. 이게 볼이 제거 안되네요. 어허, 볼 넷! 권트 자세! 권트! 오, 잘 됐어요. 네, 오는... 네, 자조주장을 아웃시킵니다. 권트 성공, 채룡규. 골팡 2앤 1에서 젓습니다. 아, 근데 높이... 뜨는 탑입니다. 예, 네압브라이... 네, 공기압이 좋았어요. 네, 강정호, 저리... 딱한 소리! 요격수! 기뻤습니다! 험벌됩니다! 험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안타로 나옵니다. 문젭니다. 2-3에서... 아! 판매 나갔습니다! 그렇죠. 유인골을 적절하게 잘 던졌습니다. 어, 볼 넷. 스트레이트 볼 넷. 자, 유재신. 네, 코코름 나온대. 116개 쳤습니다! 키크하여! 자! 김선민! 코스! 슬기 아웃되네요! 아... 아하... 아... 위험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볼 넷. 네, 볼 넷. 23경기에 2승 1패. 2-3분 2-2 대피 안타율. 자! 아하! 페이스북 맞습니다! 예, 김종국에 또 걸려드렸어요. 황두승이 나와가지고... 이 답은 두수 gun에 들어갔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하. 네, 빠졌어요. 네. 도루 13개였는데... 쳤습니다! 팍이 부러지면서... 어... 2-3 피어져... 네! 예, 2-3 치고... 아, 빠졌어요. 바졌어요. 달려갑니다. 장성호, 1-3까지 갔습니다. 아, 이거 크네요. 자, 선행주자를 아웃시켰습니다만... 다시 뺍니다. 네. 보이세우에요? 예. 어쨌든 오늘...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병살타인데요. 아 이게 뭐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루씩 길로 합니다. 일사해주자 이상루가 됩니다. 뭡니까? 폴베이스가 되는데요. 볼에 패트가 안 나가야 되는데 볼이에요. 자, 돌아가오세요. 자, 2r8번의 이현곤입니다. 아, 골랐어요. 자, 번트! 아, 잘 됐어요. 주수가 왔어요. 이제 1루에 칩니다. 아, 이게 뭐예요? 아, 여기서 또 세이프 됩니다. 번트를 돼도 잘 돼줘야 되고. 네, 번트를 됐습니다. 네, 3루수 나왔습니다. 1루에만 칩니다. 아, 잘 됐어요. 아 잘 던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졌습니다 안 잡으면 잡으냐 이번엔 또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또 끝납니다 정성훈 정성훈 조심해야 됩니다 아 역시 볼래 정성훈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자 스윙 네 삼진 완전히 걸고 비치다운 시키고 아 이게 뭐예요 네 도루 성공 예 주시하고 있습니다 투스리에서 쳤습니다 자 김종국입니다 자 그냥 풀 베이스 작전입니다 아 쳤습니다 안타 굿바이 굿바이의 안타 강정호 정성훈을 불러들어서 자정을 넘기는 이 경기 혈투 9차전 경기 지금 0시 49분을 가리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우리 히어로즈가 2대1입니다 교회 2 2 2 3 5